X4, X4 2020년식 차량 장착만 해도 사운드가 좋아지고 차량의 모든 전기 컨디션이 좋아지며 액셀도 부드러워지고 시동도 단번에 걸릴 정도로 모든 전기가 최고적으로 좋아지는 닐페라 헤디캡 BMW X4 2020년식 차량의 장착도 현상입니다 많은 고객분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사운드가 좋아지는 건 기본이고 소리도 커지고 전체적으로 힘있는 사운드를 들으실 수 있으며 스피커를 교체하러 오신 분이 헤디캡만 장착하시고도 헤디캡에 만족하시는 분이 많을 정도로 확실한 힘을 발휘한 이탈르 헤디캡 BMW X4 2020년식 차량입니다 감사합니다